자, 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 강민희입니다. 자,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총평 캐스트가 따로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평에 관련된 것들은 캐스트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바로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단위도는 평이했어요. 네, 평이했습니다. 한 문제 한 문제 자신이 틀린 것들만 잘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1번부터 한번 가볼까요? 자, 1번 가시광선, 마이크로파, 엑스선이 있는데 가장 파장이 짧은 건 엑스선이죠, 그렇죠? 순서대로 파장이 짧은 것부터 긴 것까지 외울 수 있어야 돼. 가장 짧은 거는 감마선, 엑스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그리고 마이크로웨이브, 라디오 프리퀀시, 라디오파 이런 식으로 파장이 짧은 것부터 긴 거로 외우고 있어야 되고 당연히 용도도 다 외워야죠. 자외선보다 파장이 짧고, 자외선보다 파장이 짧고 투갈의 강의 인체 내부의 뼈사진 엑스선이죠. 엑스선이 될 것이고 전자레인지 내부에서 음식물 속의 물분자, 마이크로웨이브죠. 마이크로파, 그리고 아니오라고 하면 가시광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엑스선, 마이크로파, 가시광선 1번이 정답. 그렇죠? 아주 쉬운 문제고요. 2번, VT 그래프의 기본형이네요. V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스도인 거 다 아시죠? 그렇죠? 기울기, 가스도는 마이너스 4분의 8이니까 마이너스 2m per sec 적으로 가스도의 크기라고 하면 절대값 씌우는 거니까 2m per sec 적으로 될 것이고 VT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면적은 이동거리니까 4쪽까지 이동한 거리는 삼각형 면적, 중간값 써서 4, 4, 16m 맞습니다. 2초 1대 운동방향과 가스도방향은 서로 같다. 가스도방향은 항상 누구 방향이죠? 가속도가 우리가 n분의 f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n분의 f. 가스도방향은 항상 알자, 힘 방향이에요. 그럼 봐봐, 얘가 지금 플러스 방향 운동을 하고 있는데 느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느려지고 있으면 운동방향이 이쪽이거든. 운동방향, 속도방향. 근데 느려지려면 힘을 어디로 받아야 돼? 녀석이 힘을 반대쪽으로 받아야 되지. 그 힘의 방향이 가스도방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운동방향과 가스도방향은 반대다. 알겠죠? 서로 같다가 아니라 반대가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기형, 니은입니다. 3번이고요. 3번, 보호의 수소원자 모형. 수소원자에서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이 불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그렇죠? 여기서 전자들이 돌 수 있는 궤도가 있지 않습니까? 불연속적인 궤도가 있고. 높은 에너지준위에서 낮은 에너지준위로 전의를 할 때 에너지를, 빛을 방출하죠. 올라갈 때는 흡수합니다. 그걸 이제 설명을 할 때는 광자를 흡수하고 방출한다. 이렇게 입자성으로 설명을 해야 미시세기는 설명이 됩니다. 알고 계시죠? 자, 학생 ABC인데 수소원자 내의 전자는 불연속적인 에너지준위를 가죠.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거지. 전자가 높은 에너지준위에서 낮은 에너지준위로 전의할 때 빛이 방출돼. 그렇죠? 내려올 때 방출, 올라갈 때 흡수입니다. B 맞고요. C. 전자가 전의할 때 에너지준위 차이가 클수록 방출되는 빛의 파장이 짧아. 자, 에너지 차이가 클수록 방출되는 광자에너지가 HF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광자에너지 E는 우리가 HF라고 씁니다. 그렇죠? 이 녀석은 람다 분의 HC까지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것까지 외워야 된다. 광자에너지. 그래서 에너지 차이가 클수록 더 큰 에너지가 방출되니까 진동수는 크고 파장이 짧습니다. 그래서 짧은 빛이 방출된다. 맞네요. 학생 ABC 모두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4번 자, 핵반응에서 보존되는 건 진량수의 총합과 그리고 전하량의 총합이 보존되는데 위에 있는 숫자의 총합이 진량수 총합이죠. 그렇죠? 그래서 141, 92 더하기 3 1이 3개짜리인 3개 있는 거야. 그래서 236이네요. 236. 그러니까 이게 1이니까 235가 여기 들어갑니다. 알겠죠? 밑에 있는 게 원자 핵 안에 있는 양성자 개수인데 양성자들이 전하량 나타내기 때문에 56 더하기 36은 92 그래서 92 이게 우라늄인 거는 당연히 공부하다 보면 당연히 우라늄의 중성대 때리면 뽀개지면서 에너지 나온다는 건 다 알고 있겠지만 굳이 우라늄이다라는 걸 외우진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죠? 기억의 진량수는 235죠. 238 아니고요. 나는 핵융합 반응이다. 진량수가 큰 애가 지금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핵융합 반응이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진량결손이 에너지에 의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와 나에서 방천 에너지는 2원, 2, 2고 진량결손은 가에서 나에서 크다. 진량결손이 에너지로 나오는 거야. 진량결손이 가가 더 크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2원이 2, 2보다는 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답은 ㄴ, ㄷ 이렇게 풀면 되겠네요. 4번입니다. 5번인가 봅시다. 변이 시간 그래프인데 한 번 떨릴 때 걸리는 시간, 즉 주기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A의 주기를 알 수가 있고 B의 주기를 알 수가 있는 그래프죠. 한 번 떨릴 때 걸리는 시간, 2초 위치를 잘못 보면 안 돼. 위치를 보면 파장이 나왔다고 생각하겠지. 위치축이면, X축이 위치면 파장을 구할 수 있고 X축이 시간이면 주기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주기가 3초다라는 것을 알게 돼. 그런데 문제에서 같은 속력 그럼 파동의 전파 속력 공식을 알고 있는지 묻는 거죠. V는 T분의 람다, F람다잖아. 그렇죠? 이렇게 된다고. 속력이 똑같기 때문에 주기가 2대 3이면 파장도 2대 3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B분의 A, 파장 B분의 A는 3분의 2 잘못 봐도 맞네요, 그렇죠? 파장으로 잘못 봐도 3분의 2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5번의 정답은 2다. 여기서는 분명히 이렇게 구하셔야 돼요. 잘못 봐서 맞은 사람들 안 돼. 알겠지?